음악 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가까운 친척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요즘은 정치 이야기보다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예외가 아닌데요 EBS 교육방송에서도 개인 재무상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MBC나 SBS TV에도 집 부동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죠 물론 KBS의 최경령의 경제쇼에서도 돈 주식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돈 보는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 매력적인 방송 소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사람들 이목만을 끌기 위해서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프로그램에서 돈 이야기하는 목적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가 손상될 수도 있겠죠 재미와 가치 이거 두 가지를 양립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좋은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령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 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령의 경제쇼 네 최경령의 경제쇼 추석 연휴 동안 가치 있는 돈 그리고 돈 버는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휴 첫날과 둘째 날을 책임져 주실 분 모셨습니다 1억원으로 156억원을 1억원으로 156억원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만들어낸 살아있는 마이다스의 선 상식에 기반한 가치 투자의 대가지죠 요즘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워런 버펫 SF 플러스 자산운영의 강방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다 참 소개를 하다 보니까 대단하시다 이런 이 정도 소개를 해야 뭐랄까 마이웨이 정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이웨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회장님 또 풍모가 약간 프랭크 시나트라 비슷하세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마이웨이를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죠 노래는 못 부르지만 가사나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상식에 기반한 가치 투자의 대가로 되기까지도 사실은 그런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겠죠 사실 운이 한 80-90% 저는 사실 운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제가 왔던 과거 30년의 역사를 보니까 그때보다 아주 좋은 제가 준비했던 게 제가 준비했던 게 실현되는 게 오더라고요 시대와 딱 맞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특히 시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딱 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깨우치신 것 같아요 자연의 섭리랄지 시간의 흐름이랄지 그렇죠 신의 섭리랄지 그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죠 제가 요즘 농사를 지으면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좋은 씨앗 좋은 씨앗 좋은 땅 그리고 그것을 뿌릴 적당한 시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과 노력이겠죠 또 좋은 토양이 있다 하더라도 뿌릴 시점을 놓쳐버리면 시운이겠죠 놓쳐버리는 결과가 없는 것을 보면서 사실 자연의 이치 인생 삶과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 뿌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그냥 봄이 와버렸어요 한 해를 지나셔야 되죠 그렇지만 좋은 씨앗을 항상 준비해 놔야 되겠죠 좋은 씨앗을 항상 준비해 놔야 되죠 근데 그때 좋은 씨앗을 준비해 놨던 사람들이 지난 3월에 폭락장에서 한번 투자를 했다가 빠지실 분들은 다 빠지시고 주식시장에서 나와서 나는 충분히 먹었어 두세 배 먹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약간 조종장인데 조종장에서 예를 먹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장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어찌든 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덜 중요한 것이겠죠 시장을 바라보면 예측 가능한 것과 덜 예측 가능한 것 이것의 싸움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좀 더 덜 중요하고 덜 예측 가능한 것에 우리 투자들이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 제가 말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중요할까 주가지수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살 기업이 더 중요할까 사실은 경제성장률 주가지수 개별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더 중요하고 우리한테 더 예측 가능한 것은 개별 기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가끔은 덜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정치인한테는 중요해요 정치인이 할 역할이 거기로는 GDP를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는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펀드매이죠 또는 주식투자자한테는 저는 GDP 또는 주가지수를 예측한 것보다 개별 종목 어떤 기업과 함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 자원을 거의 다 거기에 쏟아야 된다라는 가지는 모든 생각들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 그렇죠. 어떤 비니스 모델 어떤 기업과 왜 함께해야 되지라는 과정에 자원을 많이 배분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방금 앵커님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지수하고 개별 기업도 많이 달라요 사실 우리가 2008년 7월 7일 날 펀드가 결성이 됐었거든요 13년이 지났죠 13년이 지난 과정에 한국 코스피 상승률이 약 45%가 올랐는데 각 업종의 상위 종목 여러분이 다 아는 기업들은 거의 400, 500%가 올랐어요 거의 보면 주가지수는 45%가 올랐는데 진정 우리가 함께해야 될 기업은 놓쳐버리면서 주가지수만 늘 탄력했던 역사가 아니었던가 13년 동안 종목만 잘 골랐으면 한 5배를 그렇죠. 사실 저도 자료를 제가 자료를 잘 준비를 못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알고 있는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생활건강, 레이버, 카카오 저들 보면 거의 종합주가지 상승률의 10배 정도가 올랐어요 배당까지 합해서 말씀해주세요 배당 빼고요 배당 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의 투자자라면 좀 예측 가능한 것에 주목해라 내가 본질적으로 다가서 할 게 GDP인지 주가지수인지 개별 종목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08년 7월 7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인데 왜냐하면 2008년 9월 17일인가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8년 7월이면 장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견주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장이 완전히 빠졌을 때 빠지고 난 다음에 펀드가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그러면 시기를 잘 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에 집중하고 시장이 아니고 장 상황이 아니고 기업에 집중해서도 충분히 그 정도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얼충 자료를 보자면 삼성전자가 순수익률이에요 순수익률이 257% SK하이닉스가 470% 카카오는 3600% 삼성 SDI 680% 다 하는 기업이에요 LG생활건강 600%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진정 벗삼아야 될 것은 이런 기업이 아닌가 진짜 예측 간하고 질 좋은 기업 이익을 만드는 기업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현재 시장을 전망하자면 저는 시장 그렇게 충분히 많이 떨어질 이유도 없다 또 그렇다고 많이 오를 이유도 없지만 설령 얼루든 떨어지든 좋은 종국에 집중하자 처음에 모두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별로 지수와의 상관관계랄지 기업의 주가를 보면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장을 먼저 질문하냐 장의 상황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냐 그런 어떤 따끔한 충고시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이런 얘기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매니저 중에 한 분 피터 린치 피터 린치 그분이 운영했던 게 마질란 펀드이고 마질란 펀드 운영기간을 보게 되면 1977년 5월부터 1990년 5월 13년 동안 2700% 27배나요 연평균 매년 손해본 적이 없이 25%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냈다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은퇴한 후에 자기 펀드를 투자했던 사람을 조사해본 결과 그중에 반절 이상이 손해를 받더라 이런 게 사실 통계적으로 낫거든요 본인 펀드는 2700%의 수익을 얻었는데 펀드에 가입했다가 해지했다 가입했다 해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절 이상이 손해를 받던 그런 펀드를 들고서도 바보같이 그리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또 해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좋은 기업을 사면 사실 공포를 이길 수 있거든요 나쁜 기업을 사면 항상 부동화할 것 같아요 덧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명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쌀 때 사라 그렇다면 기다려라 라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통용될 투자의 어떤 스토리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기업이 또 좋게 보일 때가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서 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당신이 산 주식을 누가 사줄 것인가 그렇죠 그럴 때 답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 꼭대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 가격에 누가 사줄 건가를 꼭 생각을 매수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얘기죠 캑테일 파티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펀드매니저가 캑테일 파티 때 초대를 받았는데 시장이 아주 나쁘니까 자기를 저는 펀드매니저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사실 몇 사람이 자리를 몰래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떠요 뜨니까 거기 물어보는 분들이 주식이 위험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도 떠나진 않지 떠나진 않고 주식이 좀 위험하죠 그러다가 주식이 50% 뜨니까 펀드매니저한테 주식을 물어보더래요 뭘 사야 되냐 뭘 사야 되느냐 요즘 좋은 종목이 뭐냐 마지막으로 더 뜨니까 그분들이 펀드매니저한테 요즘 이 종목 사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캑테일 파티의 스토리죠 사실 모든 사람이 자신감이 있을 때 사실 주가 지식 고점이 찾아오는데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동학기미분들이 정말로 저는 아주 좋은 학습을 했다 저는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즘 부동산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또 부동산으로 벌었던 우리 세대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동학기미 저 친구들 와서 저렇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봐요 그렇죠 늘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큰일 났어 유튜브에서 재택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당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두 가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과거의 저희들 세대 또 주식시장을 미워했던 세대 또 펀드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항상 필패더라 결국은 결국은 손해보더라 부동산 늘 불패더라 라는 이 단어 하나로 요구했거든요 왜 그런데 필패였지 주식과 펀드 사실은 그거는 좋은 기업이 쌀 때 사는 것이라는 필요충분 조건에서 꼭 비쌀 때 샀어요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은 저는 그다음의 문제이고 꼭 비쌀 때 소문 듣고 인기 있을 때 요즘 펀드 죽인데 주식 죽인데 비쌀 때 그런데 최근에 동학기미는 첫째 쌀 때 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과거에 이런 쌀 때 샀던 필요충분 조건의 조건 하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 해냈다 저는 박수초지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쌀 때 샀다는 것에서 두 번째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좋은 그러니까 판단한 본인 역할이죠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빅대칭성이 완전히 살았어요 옛날에는 펀드매니저 하게 되면 공시 또 사전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을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존재했거든요 지금은 저도 가끔 유튜브 종목 산업 분석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세대들과 다른 하나의 모습은 젊은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조성됐다 그리고 그 친구도 너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 것이 관점으로 이루어질지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과거의 두 가지 걱정스러운 눈초리 두 가지 반전이 있다 첫째는 쌀 때 샀다는 것 두 번째로는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은 인정하자 이런 점에서 이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나는 이 학습이 나는 왜 혁명으로 얘기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 앞으로도 돈 영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신용을 닫아서 미술을 질러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다음에 더 어디서 돈을 더 가져와? 사실 부동산의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민간 부분에 대한 여신을 통해서 그동안 내버리지 자금 조달이죠 부채를 통해서 돈을 엄청 땡겨서 주식을 샀던 게 더 땡길 수 있어? 돈을 더 빌려줄 수 있어? 라는 점에서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어렵게 봐요 안 좋게 보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최근에 50조, 60조 돈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돈이 더 들을까? 우리 젊은 친구들 돈이? 누가 더 사줄까? 이 친구들이 저는 그 점에서 두 가지의 축이 존재할 것이다, 여전히 하나는 자산 구성에 있어서 두 가지 잘못된 문화 하나는 너무 가계 부분에서 부동산으로 치웠던 자원배분이 주식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 어느 날, 실적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현재 너 돈 얼마 있어? 20억 30억 얘기할 때 그 구성이 어떻게 돼요? 하면 거의 다 부동산이에요 다요, 30억 있으면 나 30억 있어요 현금이 얼마 있어요? 펀드 얼마 있어요? 하면 말 못해요 나는 이런 구조 구성에서 결국은 조종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런 주식 시장의 우호적인 것을 변질 것이고 왜냐하면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거글로 그런 거 없잖아요 다 갔으니까 갈 사람은 그 전에 또 하나의 현상은 연금 시장이에요 사실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의 누적 적립금액이 220조를 넘어서고 있고 개인연금이 약 150조에 육박해요 사실 누적적 상품이기 때문에 쌓이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하여할 가능성이 적어요 연금 시장은 계속 우리가 불입하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총 합산이 한 370조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식에서 맨 혼나니까 우리 연금 자입자가 자기 연금이 주식으로 안 했어요 총 360조 중에 해봤자 한 10조? 10조만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약 370조 중에 10조? 10조만 전부 다 D병 채권, 채권, 온화병, 은행 뭐 그런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주식 해보니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너무 과도하게 돈을 빼서 글로 가고 또 용기 대가로서 벌었던 역사를 한 5개월 동안 용기 대가가 상당하다 남들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달러 사재기하고 그리고 금 사재기할 때 우리 투자가들은 멋지게 주식을 샀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또 우리 전문가들도 달러나 금을 지금 사는 게 낫겠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그렇게도 많이 봤죠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처음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쌀 때 함께하라는 메시지 중에 쌀 때 함께했다는 것은 첫째 필생 조건의 하나를 만족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이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서서히 회사가서 내 연금 어떻게 됐지 내 퇴직연금 있을 겁니까 내 책을 떠들어보니까 주식이 없어요 왜 내 연금에 주식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연금 시장에서 확정금형 금융상품이 DB형 또는 DC형에 넣어 있을 겁니까 그거를 주식형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지금 현재 또 다른 잠재수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노출됐던 가계 부분의 자산 구성에 변화가 주식 시장에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최근 3월 달 이후에 나타났던 쌀 때 샀던 학습효과 아 쌀 때 사는 거구나 조식은 괜찮네 라는 메시지가 연금 시장에 대한 비대칭성? 잘못된 배분 그러니까 확정금리 상품으로 했던 연금 시장에 작동을 할 것이고 저금리 상황이라서 저도 따져보니까 이렇게 맨날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0.8% 뭐 이렇더라고요 수익률이 수수료 상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당히 지금 현재 연금의 구성이 사업자가 있어요 은행증권사죠 사업자 연금 사업자 사업장 자기가 소속된 직장이죠 그리고 가입자 우리죠 그런데 지금까지 연금에 대한 유통행태는 이 사업자 은행증권사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갖다가 이거 안 얻은 상품을 갖다가 사업장한테 줘요 자기 회사한테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그것 내에서 그냥 가입자한테 이거 사라 이거 해라 라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현상 주식 괜찮네 괜찮아 그럼 내 연금 자산 한번 어떻게 해볼까 했을 경우 가입자 연금은 자기 거거든요 가입자 거거든요 가입자가 사업장한테 내 돈 주식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펀드 갖다주세요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당당히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권리가 작동을 한다면 작동한다면 지금까지 구조 그 사업자가 은행증권사가 사업장을 터치하고 사업장의 옵션 내에서 선택권에서 가입자가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에서 가입자가 사업장을 사업장이 사업자한테 당신이 왜 포트폴리오를 이것만 가져오느냐 라고 할 작동이 된다면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뭐죠 고통업개미에 대한 주식시장 참여를 저는 혁명적 사건이다 한 번도 자산배분의 구조적 단초를 끊지 못했어요 불폐와 필폐라는 이 단어 근데 지금 어쨌든 필폐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것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간에 자꾸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언론에서도 주식은 좀 불안하니까 항상 채권이나 예금으로만 주로 하고 그렇게 해라 또는 규정상 뭐 금감원에서 뭐 주식 비중은 40% 이상을 할 수가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자본주의 생리상 보면 그것도 참 웃은 일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공격적 투자 성향의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겠다 근데 나는 10년 20년 자본주의 역사를 봤을 때 퇴직할 때까지 나는 이게 예금보다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풀어주는 것도 자본주의인 거지 그럼요 꼭 그게 금융당국이 어떤 재테크를 마치 다하는 신처럼 그렇습니다 30% 40% 당신들이 이렇게밖에 배정을 못해 이렇게 돼 있어 규정이 그것도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자본주의인가 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사실 과거에 100년 전 50년 전 지금 미래 50년 100년 후에도 시간을 초월해서 그때 당시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거의 다가 대부분이 세계 100대 부자 한국의 100대 부자 베트남의 100대 부자 해도 그때 당시 위대한 기업의 대주주였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들과 함께하면 부자 되는 거거든요 그들과 함께하면 옛날에 카네기 록필러 워런 버펫 그렇죠 빌게이츠 최근에 100% 제조소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질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멋진 상품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왜 이렇게 주식을 그렇게 혐오했을까 저는 뭐 80세전 증권에서 가자마자 저는 그 주식이라는 인스토먼트 주식을 보자마자 저는 흥분했거든 흥분 흥분할 때 부모들은 야 주식 하면 폐가 망신하니까 하지마 라는 과정에서 쌓였는데 이런 속에서 아까 말하고 피터 렌치의 2700%의 수익률로 마찬가지고 단 오래 함께하라 이것 그리고 쌀 때 함께하라 하면 저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오래 함께할 자산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오래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식은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은 위험 상품이 아니에요 아주 짧게 보면 항상 변동성이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변동성이 대가로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준 거거든요 장기적인 의미라는 의미는 연금이 딱 맞아요 그래서 연금 상품이 이렇게 연금 상품과 주식은 맞는데 이제 좋은 것이란 단체 기초값에서 그래서 저는 성공 투자의 기본은 항상 좋은 것과 오래 함께하라 나쁜 것과 오래 함께하면 부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래 함께하라의 기본 전제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기업 좋은 펀드 그렇다면 오래 함께하라 근데 이제 오래 함께하라인데 오래 함께하라에서 선택한 기업들이 해외 주식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들이 테슬라를 한 1조 원어치 샀다 그러잖아요 근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에 이게 지금 테슬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한 기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올랐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헷갈리잖아요 그거 헷갈리죠 늘 헷갈려요 쭉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인지 이 가격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굉장히 늘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복잡계 복잡계로서 복잡계 세상에 모든 게 녹여 들어가서 모든 관점이 막 나오거든요 복잡계에서 이 복잡계 이게 무슨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항상 늘 관점이라고 해요 관점 관점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관점을 만들 때 많은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사실을 남들과 달리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진보를 진보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속에서 엷은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충돌을 시켜서 정반합적 사고로 충돌을 시켜서 관점이 세워지면 테슬라가 유튜브 어떻게 보면 오늘 팔아 내일 사라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품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자기관을 유지하잖아요 자기관을 유지해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투자로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을 줬잖아요 해결책을 그것만 사지 말아라 여러 가지 살아나 내들께 저는 항상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될 때 몇 가지 나눠 사라 라는 걸로 충분히 테슬라의 관점이 사실상 틀렸어도 첫째 관점이 중요해요 두 번째 관점이 틀렸을 때 대비해서 분산투자로 세 번째 그럼 테슬라의 관점이죠 어떻게 보지 테슬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테슬라의 관점을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2008년 전에 저는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존경하고 저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행복해요 어떻게 말 안 했을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말 안 했죠 하지만 애플의 주식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이 통찰을 얻었잖아요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있었어도 애플이라는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가장 슬플 때가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상장 안 됐을 때 놀렉스 상장 안 됐잖아요 샤넬 아주 좋아해요 저는 상장이 안 됐죠 슬퍼요 제발 상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애플이 상장이 됐으니까 저는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는 짓수가 저런데 저 엄청난 통찰을 가진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08년 이후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달라지던 징표 하나가 이거예요 2008년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아무리 큰 회사도 시가총이 천전을 넘지 못했어요 700조가 맥스였나요 엑소모빌 지금 엑소모빌도 한 300조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세상은 늘 바뀌죠 다우에서 또 나왔죠 네 나왔죠 늘 바뀌어요 세상은 늘 바뀝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바뀜 현상은 역사적 사건 같아요 동학교면 한국적 사건이라면 2008년의 사건은 비니스 모드리 사건 와 이건 뭐지 대화죠 그다음에 천조 이상짜리가 다섯 개 나오는 거예요 천조 이상짜리가 그렇죠 뉴욕 진공고리수가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15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천조 이상이 안 나왔는데 10년 사이에 천조가 다섯 개 나왔어요 이건 사기가 아니거든요 주시장이 사기칠 시장이야 그거 엄청난 시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렇죠 다 플랫폼 기업들 다 플랫폼이죠 저게 참 묘하다 그래서 테슬라를 플랫폼 기업 볼 것인지 아니면 제조로 볼 것인지 그렇죠 이 관점인 싸움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자기 관점으로 이해시킨다면 사라 아니고 전기차 R5 생각한다면 팔아라 이 싸움 같아요 그러네요 고태봉 하이투자중권센터장도 플랫폼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튜브 댓글들은 제조업으로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조업이면 비싼 거예요 사실 지금 10개 기업 전세계 시가 중 10개 기업을 상위 수준으로 보게 되면 1개 빼고 전부 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중에서 6, 7개가 신형 최근에 2008년 이후에 이 스마트폰을 기초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데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기초로 만들어진 플랫폼 기업이 상위 시가 중 10개 중에 6개를 찾아오고 있고 온 제조업 하나가 시가 중 10개에 들어왔어요 TSMC 사실 TSMC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에요 사실 템리스 기업들의 수많은 회사들을 고객으로 누가 만들고 무조건 해주잖아요 그렇죠 정보장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나머지 벅쇼 회사이 비자 월마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자든 월마트부터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전통적 플랫폼이고 최근에 나머지 우리가 아마존 애플 그런 것들 전부 다 플랫폼 교회인데 아마도 삼성전자도 시가총의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시가총이 2배 이상 되기 위해서는 플랫폼화 돼야 된다 또 서비스 기업화 돼야 된다 애플이 만약에 플랫폼 기업이 아니었고 여전히 스마트폰의 회사로 남아있고 그리고 서비스 기업으로 남아있었다면 애플 시가총의 2000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가총의 재단할 때 이 기업이 플랫폼화로 진화해도 될까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비플랫폼에서 플랫폼으로 그리고 생산요소를 자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 자본 그리고 땅만 사용해서 공장만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일까 아니면 이것을 사용하는 플랫폼일까 라는 고민 속에서 치열한 시가총의 경쟁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를 저는 플랫폼 기업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미래 자동차는 미래 자동차는 그게 엔진의 문제이죠 배터리는 기계공학적 영역인 엔진 독일 기반형 독일 전 기계공학적 엔진에서 이제 서서히 전자 전기공학적 영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등장하고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까지 등장하는 과정에서 테슬라는 이것보다는 저는 모든 그런 차들은 앞으로 차마다 OS가 필요할 것이다 오퍼레이팅 네 OS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애플 OS가 있고 안드로이드 OS가 있고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데 운영 시스템이죠 그리고 우리 PC에는 마이크로소프트 OS가 있잖아요 그들 기업들 시가충이 천조 넘잖아요 저는 여전히 자동차가 OS가 없는 시스템으로 구동될까 저는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 OS가 장착될 것이다 근데 그 OS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도 있죠 근데 OS 특정 특성상 표준화 게임이에요 이게 사실 애플은 너무너무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20%의 마켓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애플이 아니었다면 벌써 OS는 안드로이드에 넘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OS의 기본지역에서는 표준화다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가 수술 연료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거는 패키징 싸움이거든요 전기차 어떻게 만듭니까 디자인해서 박스 만들어서 배터리 싫고 뭐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품이 많이 적어졌죠 많이 적어지고 구동이 간단해요 배터리에 모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움직이는 OS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밖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와서 소화해야 되고 그렇죠 교통시스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저도 내가 멋진 디자인을 해서 배터리 갖다 사다가 모터 사다가 하면 나만의 차가 나올 것이고 그 차를 구성시키는 방법으로 해서는 OS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나 같은 경우는 검증된 OS 내가 개발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개발합니까 OS를 갖다가 붙이면 붙이면 가는 거죠 마치 코카콜라를 보게 되면 코카콜라 원액을 갖다가 각 나라에는 뭐가 있죠 바틀링 회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액을 집어넣어서 캔을 만드는 회사 바틀링 회사죠 코카콜라 회사가 아니죠 코카콜라 원액만 주죠 그렇죠 저는 아마도 테슬라가 현재 수많은 빅데이터를 기초로 오도파이럿을 개선시키는 이번에 그분이 나와서 1년 내에 완성을 시켰다 했잖아요 수많은 빅데이터를 기초로 OS를 그러니까 OS 오도파이럿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사실 OS 한다면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 그 밖의 자동차 현재 기성차 말고 새로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바틀링 회사 저는 패키징 회사라는데 수많은 자동차에서도 패키징 회사가 있을 것이다 저만의 패키징 회사는 배터리 갖다가 옷도 사다가 테슬라 같은 회사 테슬라라고 다른 회사도 있겠지만 테슬라 같은 회사 딱 OS 붙이면 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테슬라 비싸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를 보는 관점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제 말이 맞을지 아니면 제 말로 진화 안 될지는 또 앨런 버스크 회장의 또 추진력과 사업 욕심 통찰의 영역이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그래서 여기 주제는 앞으로 시가총액 천조, 이천조 각기 위한 싸움에서는 결국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플랫폼 기업이 해야 되고 좀 더 서비스 기업화되어야 되고 그렇죠? 좀 더 모바일 디테일 네트워크 새로운 생산 요소를 활용 이게 활용이잖아요 소유 못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산 요소를 활용해서 가치를 만든 회사화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업과 함께하는 게 저는 올바른 괜찮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플랫폼 운영체제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게 일종의 이제 독가점으로 가는 독점으로 가는 그 계단들인데 그렇죠 그 뒤에 미국이라는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또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권이 있는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이것을 기초로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인적 자본을 그리고 물적 자본을 사야 되고 그렇죠 무엇을 만들어내려면 그리고 자본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3대 생산 요소를 기초로 그것도 자기 소유로 만든 후에 아웃포스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통적 산업은 항상 승자 조지에 걸려요 그리고 PER를 넘게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산업은 고객이 고객을 데려와요 그리고 충분히 그 회사는 제3자의 망을 공짜로 이용하니까 승자독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저들 기업이 어떻게 해서 사라질까 어떻게 해서 가치를 상실하지 전통적으로 가치 상실은 수요가 사라졌을 때 그렇죠 소비자가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죠 자동차 1인 가구 1인 자동차 1가구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비행 할인점이 생겼잖아요 월마트 같은 비즈니스 모드가 생겼잖아요 사실 새로운 산업을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지 소비자 기요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 새로운 제도의 등장 그리고 M&A 등등이 새로운 1등을 받기기도 하고 또 한편은 새로운 인프라 스톡처가 등장하면 기존 질서를 파괴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승자 저조에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PER를 넘게 보유하는데 이들 기업은 승자독식이에요 승자독식 과정에서 이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제가 나와야 돼요 아마존의 대체제가 뭘까 대체 지금 보인 게 있습니까 전자상거를 대체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존과 경쟁할 기업이 등장해야 돼요 아마존을 죽일 그런데 아마존을 죽일 기업으로 창조적으로 등장했어도 결국은 구글, 애플한테 돈을 주는 회사가 돼요 제가 어떤 어플을 만들어요 사업하겠다고 만들어요 만들면 결국은 안드로이드 샵 또는 애플 샵에도 올려야 되잖아요 스스로 바쳐야 돼요 거기에 또 생성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성장했는데 그 의사의 고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들이 그 플랫폼으로 가서 그런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랫폼도 범창하지만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올리게 된 플랫폼은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 안보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늘 그러면 제조업만 해야 되는 건가 땀 흘려서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것도 열심히 생산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2차전지 배터리도 삼성전자처럼 무한해서 투자하고 무한해서 조금 얻어먹고 이런 사업자로 밖에 자리매기만 할 수밖에 없나 그런 고민이 좀 들고 그게 또 한국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그런 기업들만 있으면 한국 주식시장이 과연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한국 주가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진짜 3천, 4천 가려면 사실 주가지수 또는 주가가 뜨기 위해서는 네 가지 값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진짜 이익이 늘까? 이익이 늘까라는 고민 두 번째로는 이익이 설령 안 늘어도 그 이익의 퀄리티가 개선되면 이익의 질? 이익의 질, PER이죠 하면 주가는 떠요 그렇죠 주가도 별 개선이 없고 이익의 퀄리티라고 얘기하는 PER도 개선이 안 돼도 주가가 뜰 가능성은 혁신의 강도를 소비자가 묻으면 돼요 혁신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혁신되고 있어 꿈이죠 원래 주식 투자자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먹고 살아요 세 가지가 별로 똑같아 이익도 PER도 비즈니스 모델 이익의 퀄리티도 또 혁신의 강도도 별로 없지만 주가가 뜨고 내릴 근거는 수급이에요 유동성이죠 돈의 힘 돈의 힘 그런 점에서 사실 한국 주시장을 분석해 보자면 이익 크게 늘 공간이 없다라는 게 생각이고 한국 산업구가 안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이익의 확장성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익이 막 100조, 200조, 100조 정도 되는데 200조, 300조로 가느냐라는 측면도 저는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왜? 제조업 기반이니까 그렇죠 또 혁신적에서 어떤 꿈을 꿀까? 혁신에서는 혁신의 꿈이 저는 수소연리 쪽에서는 혁신에 조금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수소연리, 연료전지, 수소에너지죠 수소에너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동성은 두 번 정도 남아있을 것 같다 시점은 몇십 년 또는 5년, 10년 주기로 봐서 1차 유동성, 최근에 유동성은 개인 투자가의 유동성 1차라면 2, 3, 4년에 걸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의 관점이 바뀐 후에 자기의 퇴직연금을 DC형, 주식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올마고 있는 자금이 꽤 돼요 거기에서 2차 유동성이 올 수도 있다 3차는 부동산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주식의 필패문화가 사라진다면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나의 자산 중 일정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할 가능성 그게 3단계 진화 모델이 저는 꿈꾸는 그래서 한국 주시장을 볼 때 주가 지수가 이익과 PR이라는 문제로 본다면 그렇게 뜰 가능성은 없는데 전통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그렇죠, 혁신, 수소에너지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한국이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 쪽에서 어떤 기업이 혁신을 만들어낼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수급, 유동성이 연금시장에 대한 구조개변 더 나아가서는 한국 가계 부분에 편중된 부동산이 주식으로 얼마나 쉬웠될까, 전환될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동성에 의한 시장 공변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재미고요 결국은 혁신의 강도를 이야기하실 때 그 네 가지 중에서 이익, 이익의 질, 혁신의 강도, 돈의 힘 그런데 혁신의 강도를 강조를 하셨는데 수소에너지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은 에너지 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 스탠스로 보면 제가 사실 2차전지가 우리나라에서 선두를 했고 잘하고 있어요, 잘 하지만 2차전지의 크게 제가, 저의 관점 항상 관점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데 결국 관점이 없으면 뜨면 사고 떨어지면 팔아요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점을 갖춰라 2차전지를 제가 사지 않고 있는 관점은 이거죠 사실 첫째는 자동차 산업이 매년 4천 좋은 시장이에요 4천 좋은 시장 한 대당 평균 단가가 4천만 원에 연간 한 9천만 대가 팔리거든요 그렇게 되는군요 4천 좋은 시장의 최종 부가가치 매출액에서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30%를 전기차가 가져간다 하면 1,200조 원 시장이 되겠죠 1,200조 원 시장에서 만약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가 유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앨런 버스크도 50% 이상 50% 이상 때려지겠다 그 사람 말대로 되지 않을지 뭐라도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그 배터리 산업의 총 부가가치액은 약 300조 400조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네요 총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 주목받을 만한 회사가 있네요 한국은 3개, 일본 1,2개, 중국 2,3개, 독일, 유럽 2,3개 한 10개 기업이 300조 내지 400조를 나눠가겠죠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시장이 크기 측면에서 그렇게 썩 매력적이냐 시장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기술 표준이 저는 아직 안 정해졌다 기술 표준 그러니까 가장 큰 기술 표준은 앞으로 기계공학적 자동차 산업이 온리 전기차만 등장할 것인가 친환경적 이후로 아니면 수소연료전지와 나눠가질 것인가의 문제에서 아직 싸움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사촌조 시장을 방금 1,200조와 전기차 그쪽을 수소연료전지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표준이 문제 하나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 차이의 싸움 이러한 불확실성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전기차 내에서의 기술 표준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 등등 수많은 배터리에 대한 진화 모델이 존재하잖아요 최근에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안 됐지만 어쨌든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세 번째 설령 첫째 수소연료전지도 등장하네 그리고 두 번째 전기 배터리도 앞으로 새로운 유형은 안 되라고 해도 세 번째는 배터리 내용 요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용이 100만 만일 지금 100만 마일 배터리 얘기 100만 마일은 한 번 배터리 사서 평생 쓰는 거예요 그럼요 170만 킬로인데 그러면 한 5년 동안 배터리 팔았다가 그 다음에 안 팔린 거예요 못 팔리네 그래서 그런 문제 세 번째로는 배터리 내용 요수 기술의 진화 문제이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 내용 요수가 오래가면 갈수록 이익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원래 우리가 비니스 모델 추정할 때 내구제는 PR을 많이 안 줘요 워커링 사실 계속 유발되는 거 10년에 한 번씩 사면 뭐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 배터리 산업 진화가 안 된다 100만 마일 안 만들어 라는 아주 해도 배터리 산업을 보면 사실 매출 단가 배터리 킬로와트당 지금 1,000불 1,000불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킬로와트당 배터리에 보면 그 매출 단가의 제조 원가 속에서 주주의익이 생기잖아요 사실 변동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구조예요 높은 구조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설비 투자 금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LG학도 최근에 군사 결정을 해서 유상기자를 통해서 뭐 가져올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고 사실 변동비 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주주한테 떨어지는 한계 마진이 적어요 마진이 마진이 적게 되면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설비 증설이에요 그러네 설비 증설이 어떤 회사만 하면 좋은데 설비 증설이 유일한 키팩트라고 생각한다면 경영자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내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크기에 관해서 이렇게 냉혹하게 현실을 이야기하시는 이런 생각의 방식 생각의 방식 이거는 꼭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SF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